안녕하세요. 담아온약초입니다. 오늘은 보수엘리아 분말 제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개봉해보겠습니다. 세이브 실로 안전하게 밀봉되어 있네요. 요즘 금속성 이물이 큰 이슈인데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이 자석봉은 금속선별기에 들어가는 규격의 망가우스 자석봉입니다. 푸는것처럼 금속이물은 묻어나오지 않아요.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1티스푼 3회라고 되어 있네요. 1티스푼 넣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물 대신 요플레를 준비했습니다. 보수엘리아는 물과 잘 섞이지 않아서 물에 타서 먹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요플레에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갑니다. Ad conjunct MBCeras 젤patient 2티스푼 냉동실 와서 Sunny 저녁 음... 맛은 요플레 맛이 강하긴 하지만 보수일리아 특유의 맛이 살짝 느껴지는 맛이네요. 이상 보수일리아 국물 제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